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총론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시사 문제 한 몇 가지 하고 다시 또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참 세금을 우리가 내게 되면 세금을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직자들은 맡은 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세금충이다. 세금 곱하기 기생충이죠. 세금충들이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조작이 존재의 이유다. 뭐 어떤 기관을 지칭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존재의 이유가 조작인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기고 존재의 이유가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으로 지탱되고 있는 1년에 9천억 정도를 먹어치우는 세금 하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역할은커녕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이게 참 딱한 거죠. 오늘 진행할 시사 주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선거에 관한 주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이제 개론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다 키워서 분가를 시키고 낳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서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쑥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한 분이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국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낳으면 하나 낳든지 아니면 뭐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은 서브 조작 문제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속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와 같은 그런 조작 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다루고 참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024년 총선이 갖고 있는 정말 그런 막중한 의미 이런 부분을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참 딱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는 길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사돈 낱말하듯이 그다음에 또 뭐 처같이 벌초하듯이 강 건너 불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나라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참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의 이유가 조작이고 사기고 거짓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대개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 같으면 사용용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개신교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이나 그런 생명체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참 국가의 그런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기가 존재의 이유가 되고 선거 조작이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 존재의 이유가 되니까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 개탄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개탄한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나 국민의 운명이 크게 이제 좌우가 되니까 그게 참 기가 찬 그런 일들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 선거를 훔친다는 이야기는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해당하고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지른 사람들을 수사하거나 처벌하지도 않고 그것을 다 덮고 넘어가는 그런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 거죠.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앞날이 그렇게 밝고 막지 않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차근차근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썩어빠졌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 세대도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지금 기성세대 특히 정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답답하지만 답답해 할만 뭐 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작이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사기가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이런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